야 벌써? 아 내꺼 왜 찍었네 애들 조용히 자습시키고 오케이 근데 쟤는 정보행팀이잖아 그래서 뭐죠? 지금 만나요? 알아? 됐어 어떻게 해? специ주의를 다 날렌나를 못 하시면 안 돼요 나갈까? 지금 시작할 테니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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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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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